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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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구나 맞아요 혼자 움직이려는 것보다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이 바라볼 적에 뭐라고 되지 앞으로 나서진 못해 내가 주동자가 되진 못해 근데 내가 꼴등은 되고 싶지 않아 주동자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내가 설득시키고 뭐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언니가 요 나이잖아 나이가 어쨌든 어리잖아 제일 중요한 건 언니의 진로 이걸로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안 그렇게 되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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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길이 맞나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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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저걸 하고 저걸 하다가 이걸 하고 나는 전공이 이건데 이걸로 가지 못하고 또 저걸로 가고 저걸로 가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게 조금 있어 왜 그것이 눈에 다 차지 않아서 내 성대로 되지 않아서 또 그걸 가는데 너무 어려워서 우리 언니가 포기를 하고 다른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걸 조금 내리고 살아가며 거기에 내가 어떤 과를 선택을 했다 어떤 걸 했었든 간에 한 문을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뭐가 바뀌었니 편입했어 편입을 했어 근데 이 편입을 했어도 언니가 완전하게 마음에 들진 않아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선택을 했어 이게 싫어서 선택을 했어 이 길도 내가 아닌 것 같아서 바꿨는데 그 바꾼 길마저도 내가 너무 버거운 거야 그 이유는 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해라 그리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걸 선택하라 어떤 자리 어떤 이미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언니가 고력이 너무 많아서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 언니가 전공을 이걸 살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로 내가 뭐 풀어먹고 살아 응? 그리고 언니 위에서 살아 응? 다른 사람은 다 눈에 들지도 마라 또한 아직은 결혼할 나이도 안 됐고 아직은 연애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언니 팔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게 없는 팔자란 말이야 희생하지 마라 희생은 행복이 아니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정확히 희생을 해 희생이란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어 내 부모 그리고 이 다음에 언니가 이제 뭐 내가 직장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내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그치? 왜? 그러다 보면 우리 언니가 점점점점 외로워지고 점점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난 인복이 없나 인덕이 없나 나는 왜 다 이렇게 내가 베풀고 살아가야 되나 그거에 대한 언니의 인생에 회유감이 들어와 그러니 성격 조금 그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 나오면 뭐 많이 퍼주니? 최근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성격이 바뀌고 생각도 많이 해서 퍼줬었는데 그거보다 또 최근에 상처를 받았지 상처를 받았지 그러다 보면 우리 언니가 점점 사람에 대한 정이 없어지고 생각이 혼자 또 혼자 놀이를 하게 된다 응? 그런데 봐봐 너 안에 갇히지 마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무미하고 다 이랬어 상처를 받았어 그렇다고 너라는 사람한테 태투리를 치지 마 그럼 발전이 없어 응? 당한 건 당한 거야 그리고 내가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됐어 앞으로 내가 받는 인생을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베푼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마라 응? 그리고 앞으로는 왜? 우리가 본인이 나이에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본인 나이에 정말 정서적으로 멀쩡한 사람들한테는 뭐 돈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베풀 수도 있고 뭘 사줄 수도 있고 있잖아 응? 적당껏 근데 저는 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퍼졌는데 그러니까 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떤 거 기준이야?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어 없어 어떤 거 언니 사람 없어 지금은 친구가 내 사람일 거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또 누군가를 사귄다고 해서 그 남자가 다 내 사람일 거라 생각하지 말고 점점 점점 외로울 팔자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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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을 팔자로 언니가 만들어서 가는 중이야 제가요? 응 퍼 퍼져서가 아니라 상처받잖아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헤어졌잖아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떠났잖아 그러면 언니는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뭘 해줬잖아 베풀었는데 마음을 줬는데 돈을 떠나서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계속 있으면 언니가 이제 마음문을 닫겠지 그렇지 그러면 언니 성격이 또 냉정해지겠지 그러면 언니밖에 모르겠지 누구 못 믿겠지 그러니 내 사람일 거라고 해서 다 해줬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여느 친구들처럼 여느 사람처럼 평범하게 지내려고 해야 돼 그게 언니의 인생에 인간관계에 왜 저는 이런 사람만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있어 언니가 만들어가 어린 나이에 이런 거 저런 거 당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건 언니가 베풀고 생각을 잘못한 거야 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없다고 나 결혼을 해도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다 헤어지잖아 그렇지? 그 눈을 바꿔 그리고 지금 언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언니의 직업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학생이잖아 내가 지금 바꿨고 편입을 했잖아 거기에 내가 재미를 느끼고 어쨌든 공부를 끊을 내야지 이거 자꾸 변화변동 느끼면 너 언제 졸업하니? 네 그리고 옮겼다고 하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네 그리고 자신감이 벌써 떨어졌어 지금 맞아 응? 그럼 나 이 생각 하나 하자 등록금 누가 내니? 네 부모님 그렇지? 그럼 너는 왜 네 부모님 생각 안 하니? 네 부모님은 너한테 베풀었는데 내 딸은 부모님의 실망을 줬네 그렇지? 그래서 너는 누굴 베풀 일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우리 언니가 베푼 거잖아 이것도 그거에 대해서 언니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실망스럽지 않게 살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뭐가 지금 중요하냐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관계만 조금만 이렇게 친하게 그렇지? 그리고 뭐 진짜 맞는 사람 그냥 서로를 더 집회의해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렇지? 다 베풀었는데 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나이에 무슨 돈이 있니? 그 돈 어디서 날까? 그렇지? 그럼 넌 부모님한테 배신자네 근데 내 딸이 잘 못 지내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근데 내 딸이 편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길 바라는데 언니가 그걸 위해서 못 살아가면 부모님은 얼마나 상처를 입을까 그죠? 그렇게 바꿔만 생각해봐 그러면 내 사람이고 내 딸인 줄 알아서 그치? 그런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고 잘 살려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잘 공부하고 안 맞으면 빨리빨리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으로 가면 되는 거야 남이 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응? 나중에 영원할 줄 알았다 생각을 버려 그걸로 내가 좀 베풀어서 아니 막 봤어 주고 네가 여유로워서 그런다 모르는데 그거 아직 여유롭지 않잖아 응? 그럼 나중에 계속 너가 이거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언니가 하는 전공도 학업도 공부도 사람도 그치? 부모님이 언니 용돈을 주는 건 언니 공부하는데 힘들지 말라고 주는 거죠? 놀라고 친구들도 알잖아 응 그 왜 그럴까? 왜 언니 보고 친구들도 살고 밝게 살으라고 그렇게 힘들게 돈 벗어서 언니를 줄까? 안 그래 그치? 다 못해주고 혹시라도 주눅 들은 거 아닌가 혹시라도 제가 친구들이 이게 아닌가 그래도 네가 밥이라도 사고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여유롭게 준다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그걸로 말하는 거야 응 또 그거를 모아 그래 놓고 정말 한 친구만이라도 잘 지내면 되잖아 응 그치? 열 친구가 뭐가 필요해? 괜히 우리 언니 마음만 상처받고 나중에 내가 부모님한테 죄송한 거 같고 너 혼자 노래할까 봐 응 우리 언니 성격을 부모가 제일 잘 알겠지? 응 그래서 겁내서 다른 생각하지 말으라고 응 응? 응 밝게 살으라고 당신네들이 못했던 거 응 뭐 학창시절도 보내보라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디 가더라도 네가 좀 뭐 이렇게 베풀려라 이런 거뿐인 거야 응 근데 그걸 조금만 현명하게 만들면 너가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지 그치? 돈 많이 쓰는데 친구들은 모여 응 그쵸? 그리고 너한테 잘 보일 거야 응?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럼 우리 언니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러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남들이 잘 된 그걸 따라가야 되네 그쵸? 응 지금 우리 언니가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해 응 그리고 사람 복이 있니 없니 갖고 얘기하지 마라 아직은 이 나이 때 그거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언니가 어떻게 살아서 한 명의 친구든 두 명의 친구든 만들면 되지 여러 명의 친구는 못 만들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 밝게 살고 또 혼자 왕따 당하지 말으라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먹고 싶은데 못 먹지 말으라고 그치? 그러면 그걸 보면 감사하잖아 그거에 임의보서 언니랑 학업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집은 일찍 가지 마라 그리고 연애도 많이 하고 가라 언니는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꽂히면 찐이야 또 어? 그래서 시집 일찍 가니 뭐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졸업까지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동거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서도 안 돼 우리 언니가 일곱 수 여덟 수 가 지나가야 시집을 가야 이혼이라는 게 없어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될까? 내가 학업 졸업하고 사회 적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그 사이에 남자는 계속 갈려 갈려 그런 거 상처받지 마 못되게만 굴지 않으면 돼 그리고 못된 사람만 만나지 않으면 돼 언니도 언니를 좋아하고 언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만나야지 내가 복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마 내가 볼 적에는 본인이 제일 불쌍한 것 같다 응? 여기 틀에서 벗어나시면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나왔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아 아시겠죠 응? 질문을 오늘 모으 몇 개를 갖고 왔어 근데 여기에 몇 개는 같이 이렇게 접목되고 이렇게 같이 플러스가 돼서 아마 좀 줄어들었을 거야 그치? 자 나머지 뭔 질문이야 혹시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 내가 내가 판단할게 아 네 최근에 잘 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약간 걔한테 상처를 받고 걔가 그만하자고 하고 헤어졌거든요 응 근데 걔한테 제가 걔 제가 걔한테 너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걔가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지 미련이 남아서? 초반에는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잊어 잊어 상처 준 사람은 또 상처 주게 돼 있어 귀한 자손이야 금이야 오기가 키웠어 하나에 둘을 너가 혼자라면서 그럼 하나에 다 속고 싶으신 분들이야 그 마음 정도가 하나 정도가 헤아리면 지금 헤어진 남자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오기를 바라진 않겠다 넌 또 다른 얌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개념부터 바꾸세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선한 마음 같고 정말로 착하잖아 알겠죠? 그러니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뭘로 졸업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갑이 뭔가 그거부터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씨